지금 건나블리는 뭐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. 아우, 아침부터 뭐 텐션 업?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. 밥 다 먹었으니까 이제 치카치카 하자. 진우 치카치카. 아, 진우 정말 많이 컸다. 진우 치카치카 하러 가자. 우와, 치카치카 좋아하는구나. 아우, 귀여워. 아빠랑 또 많이 친해졌네. 이건 누나 거. 말을 하네, 이제? 아우, 깨끗해졌다. 아우, 깨끗해졌다. 아우, 깨끗해졌다. 아우, 깨끗해졌다. 아우, 깨끗해졌다. 아우, 예쁘다. 아빠도 밥 좀 먹자. 양치하고 분유 먹으면 맛있지? 책 좀 읽고 있어. 아빠는 딸기 먹을 거야. 나도 줘요. 맛있는 거 왜 혼자 먹어. 이거 줘?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. 오케이. 레인보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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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. 두 개? 레인보우 두 개 있어? 응. 거미. 거미 있어? 거미한테 개미들이 잡혔네. 거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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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빠. 진우 배고픈가 봐요, 아빠. 카메라 먹을 거예요. 진우야, 그거 만지면 안 돼? 배고픈데. 바빠. 밥 줘, 이리. 밥 줘. 밥 줘. 엄마. 봐봐. 진우야, 너는 여기 올라오면 위험해. 먹을 게 보인단 말이에요? 아이고, 엉덩이. 아이고, 귀여워. 먹어야 돼. 이거 봐. 진우 계속 올라오려고 그래. 귀여워. 여기 올라오면 위험해. 너 왜 자꾸 올라오려고 그래? 어?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위험해. 아, 너무 천사다. 진우. 올라가면. 도착해, 나눠먹어. 형아도 챙겨주고. 아. 아. 어머머머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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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형. 아. 아, 진우. 아. 아, 저거. 하나씩 하나씩 주고 받고.